네 금예 끝났어 감당했으니까 거울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오 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오 성경은요 고렇게 고렇게 잘 감당한 것이오 아니요 읽어야 돼요 이래야 감당하는 것이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오 근데 목자에게 많은 영의 말씀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데 거울은 봐줘야 하는데 만지고만 있어요 그러면 거울이 역할을 못하고 탁해지지요 물을 먹어줘야 하는데 물을 먹어줘야 하는데 고구만 있어요 그럼 상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다 하다 보지 않으십니다 너가 마주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주오해라 우리가 탁대가 새 예루살비고 목자의 성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열매가 되라 목자님의 진도 그러셨습니다 목자님은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첫 번째로 지금 고림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먼저 떠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미사마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바이티고림도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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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보고 이치바미의 도시의 미나상 마다에 따라왔다 그래서 변화가 목자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목자님은 펜가 살때 미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어요 미나상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분량에 맞춰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시음하려니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 원하시는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도하여 끼고 치신다면 우리 야마가다마 미케 성도인들이 아주 큰 능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야마가다마 미케 성도인들이 아주 큰 능력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물이 너무 좋은 물이에요 제가 유럽을 갔더니 어느 백화점에 시간이 남아서 잠깐 들어갔어요 물 좀 살려고 조금 시간 날때 오미주 가우다미니 아르 대파들이 가있다고 프랑스 백화점이니까 되게 쓰러진 곳인가봐요 프랑스 대파들이 도때문에 생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물들이 진열이 쫙 되어있더라고요 오미주 고마 때문에 뭐 사마자마한 물이 이 쪽에 있는 물은 싼 물이고 그쪽에 있는 물은 좀 얇은 물이 이쪽에 벽처럼 싸놨더라고요 뭐 뭐 가베이 있기때문에 오미주가 전부 오이테댔 근데 50만원? 물 하나가 50만원? 1본이요 1본이요 네 50만원 물이에요 예를들어 5만원 오이테댔 오이테댔 너무 귀해 계속 이 물을 갖다가 지켜야돼 병 깨질까봐 뭐 뭐 빈가 너무 비싼 물이니까 맨 지키고 있어요 뭐 속는다니까요 지키는게 낫겠습니까 맘 편이가 손을 안 올리고 끝나는게 낫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목장이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행행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는데도 행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단기도 그럼 그 사람을 하지 말아야 해요 성령, 해방, 거용, 모독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나 세례를 세례를 모독 아니면 소위, 모독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럼 성령, 거용, 해방, 모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세례를 모독으로 성령, 해방, 거용, 모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를 모독으로 세례를 모독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으로부터 유승균을 지켜야 해요 그냥 매일 도시장, 싸둔 부담이 지켜야 해요 이 사람한테 가지 아니요 세례를 모독으로 세례를 모독으로 지옥가 이러고 360번을 따라다녀야 하죠 세례를 360번을 많이 질 수 있는 게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당의자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런 성령에만 고용 모독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세례를 더 남았으면 그 사람들을 깨질릴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지어주실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지어주실 수 있도록 세례를 세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못살은 자녀가 있어요 매일 쌀 갖다 줘야 해요 밥 못 먹을까봐 매일 쌀 배달해요 아마 서울이 힘들 거예요 그냥 노를 줘서 쌀 씨를 쉽게 해 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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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봉사 지어서 끝까지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전화가지, 지분단지가 노교 오시대, 담보 오시대 지분단지가 휴가고 있는데, 다 변사세는 거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공의가 있어요 악도 공의가 있어요 선도 공의가 있습니다 젠도 공의가 있습니다 우린 선을 사모해요 젠은 가오리가 싫어합니다 악은 싫어합니다 악이 싫기 때문에 공의도 싫어해요 악은 싫어해요 젠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악의 공의가 차서 악의 공의가 미치고 그를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님께서 우리 야마가또마님께 비슷한 일들 항상 비슷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지 마시고 하시거든요 나가라 미나상 양호하다마한 것까지 요마는 하야돼서 이제 오나지 실행 오나지 바다할 때 오나지 그래 가만 보면 괜찮은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강마때만 뭐 남님은 나이것도 남아님은 가까운 하나씩 서기면 온라인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을 제일 먼저 떠올려 주셨고 나가라 감사마가 고노가 다이치 고린도 보토바오 지방 살신 미나상 아가있데요 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것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실행에 다치지 못하고 처리되지 않는 분야가 아마리 어려우시기 때문에 동일한 실행을 계속해서 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에요 例えば 고혈압 다른 사람들은 뭐 루마치스 간설병 에이즈 안도 치료받는데 해외에 다치지 못하는 것 하지만 모든 사람은 매일 허락하나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요 감당할만한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행할 시련을 許시드라 그럼 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하고 있다든지 아직도 혈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온영의 흐름과 복자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만 응답받고 축복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막내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1번으로 주셨고 연화되고 복자 열매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떠올려주신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왜 요나단을 왜 떠올려주실까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아빠가 왕이고 그 다음은 내가 왕자를 물려받을 왕세잖아요 권세가 대단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충성된 신하 다잇이 있어요 요나단은 다잇을 사랑했습니다 참 인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근데 아빠 사울 왕은 이 다잇이 충성된 걸 볼 것이 아닌 다잇을 위험 인물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는 시각을 한번 보세요 다잇이라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아빠 사울은 위험 인물로 보았고 아들 요나단은 충성된 신하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입장에 참 많았습니다 우리 시각을 우리 눈높이에 맞추셔서 눈높이를 내리신 걸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목자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믿음의 고백만 하셨습니다 복구샘은 감히 삼아 와랴 우리 심도돼 있지만 신권을 매내 믿대로 하셨다던데 충성된 신하로요 충성된 신하로요 주시지 않아 가신 주시지 않아 가신 변화될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나중에 가열하려도 가만히 생각해도 되기로도 그럼 딱 변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충성된 연매로 그렇더라 직각도 가열하려때미 또 나를 믿기는 안다던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소음은 믿기는 안다던데 근데도 또 충성된 인물이야 충성된 인물이야 나는 가까이 왔다 복구샘은 안 왔다 주시지 않으면 나 주시지 않으면 믿대로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다보니 그 사랑의 힘을 입어 소유 조교 논란까지서는 복처럼 아이의 힘이 워레워레가 오게 돼 진짜 변화되기 시작하여 혼들이 가열하려 하지 말고 안 돼서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다윗이란 사람 청사님 다윗은 진짜 훌륭한 인물이었잖아요 청사님 다윗은 혼들 수고할지 지불지 않다던데 맞아요 그 중에 충성된 인물이라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악이 있을 때에는 내 뜻대로 본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장놈이나 또 여기 우리 선배님 들어볼 때 참 충성된 분들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냥 서해 본적 동해 본적이시요 뭐 아는 저 하닐비를 보고 하닐비를 볼 때 뭐 미신이 있다 희화시지 있다 뭐 하이 우옥교시대요 강사님 오신다고 그냥 어느새 그 여기 여기에서부터 무슨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오셨다가 또 여기로 오셨다가 환송에 가셨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승선생에서 일어날 것 같으신 카미나오야 마이키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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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deeply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aproximadamente 그래도 또